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 A조 경기를 통해 제 플레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코치님과의 훈련 중에 나왔던 포인트들을 제가 경기 중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나아진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시청하시면 더 재밌게 영상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 선수가 제 백핸드 방향으로 강하게 미뤘습니다. 평소에는 백핸드 클리어 이후 수비로 레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욱 코치님과의 훈련 이후 중심 이동을 통한 커트와 드라이브 같은 공격적인 스트로크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백핸드 방향으로 강하게 리시브가 들어왔습니다. 골반을 넣어 빠르게 움직인 이후 커트로 처리하고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스매싱 이후 다음 동작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준비가 늦어 의미없이 공격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박자감은 없지만 서비스 리시브 이후 라켓을 드는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의 중심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타구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스트로크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쪽으로 다리가 더 가야 합니다. 파트너의 커버로 실점은 겨우 면했습니다. 무조건 가운데로 들어오려는 습관으로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공을 타구하는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려고 해야 합니다. 헤어핀 이후 라켓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습관 도대체 언제 고쳐질까요? 서비스 코스도 다양하게 공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준비하고 있는 코스로 평범하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때리지 못하는 공은 일단 넘겨주고 좋게 뜬 공을 공격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트너 이두현 선수의 감각적인 수비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자세는 빠르게 반응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몸을 조금만 더 앞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수비할 때 자세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게 되면 공을 눈앞에서 타구하게 되어 수비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지금도 안일하게 그냥 선체로 공을 타구하고 있습니다. 공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타구해야 합니다. 드디어 공쪽으로 이동하며 골반을 넣어 타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습관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아직 좀 어색합니다. 지금도 다리가 더 가야 합니다. 이렇게 다리가 충분히 가지 못한 상태로 타구할 경우 스트로크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너가 한쪽에서 드라이브를 시작하면 무리하게 전의로 들어가는 것보다 빠르게 오는 공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파트너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라켓을 들기 힘듭니다. 몸의 중심을 이용하되 몸의 밸런스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도 중간으로 떨어지는 공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세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경기를 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